선글라스 내가 또 하나 말해줄게 구수민 비에 오면 선글라스는 결로드니야 비와도 선글라스 써 구수민 선수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비가 오는데 참 이유가 궁금하네요 비가 오는데 왜 선글라스 끼고 있는지 구수민 따라하기 고수민 선글라스 선글라스 응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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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햇빛 wesb 강하냐 오늘 선글라스 세네 오늘 박수 와, 마무리! 원래 선글라스의 군룡 명칭이... 바로 대신! 다시! 까만 연습을 하는 거래, 피오. 야, 뒷담화지 말고 앞에서 해! 근데 요즘에 내가 활동을 잘 안 나니까, 시집 때는. 미시집만 나니까. 요즘 많이 따라서 피치 젊은 친구들 같아. 근데 롯데에서는 독보적이고, 진짜 롯데에서는 그냥 가볍게 있더라고. 근데 그 1등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1등 한 이유? 1등 한 이유? 일단, 그게 매력적이다는 거 아닌가? 매력이 제일 많다. 그냥 그만큼 나의 사생활이 궁금하다는 거잖아, 사람들이. 아니, 이런 거를 근데 카메라 찍으면 내가 좀 솔직하게 말을 못해. 하루 추억이라고 하고 있어, 이렇게 하고 있어. 야, 넌 도대체 뭔 게임을 하냐? 보면 가로 세로 퀴즈 있죠? 근데 내가 외국에서 하는 이유가, 데이터가 없어도 그게 되니까. 우리는 다 캔디 크러쉬 이런 거 하거든? 캔디 크러쉬 데이터 안 들어도 돼. 가로 세로 퀴즈 풀고 있어요, 박세형. 진짜 잘 풀어, 지금. 이건 뭐 풀겠지 하고 가져오면, 풀고 막. 스토크 좋아하냐? 스토크 좋아하지. 스토크는 하긴 하는데, 스토크도 어렵더라. 희한한 거 좋아하지. 지뢰찾기 좋아하냐? 지뢰찾기는 뭐 다 하죠, 고급까지 다 하지. 와, 봐봐요. 이런 거 좋았나니까, 이 고전 게임. 키즈 이런 거를 좋아해. 아니,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, 문제점 남자 게스트 많이 섭외하잖아요. 그런 거 좀 하면은 잘할 거 같은데. 한 문제도 모르겠다. 바로 안경 쓰고, 바로 이거 딱 탐하면 집중력 3, 항상. 문제점 남자 이런 거 시켜주세요, 세웅이. 그런 거 지금 하려고 지금 찍고 있어요. 이걸로 말고, TV에 나가야지. TV엔 PD님이랑 연결. 그럴 수도 있지, 뭐 우리 이게 유명해. 아니, 여기 그렇게 잘 죽을 거 없으니까. 자신이 왜 이렇게 없어. 내보내주세요, 문제점 남자. 한 문제도 모르겠다. 공부 열심히 하고. 야, 그럼 앞으로 세웅이 그 음악 계속, 휴대폰 계속 끊어. 오케이, 해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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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